광주시가 신호대기 중에 버스기사가 숨진 사고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숨진 운전기사의 시내버스 회사 측에 주행기록장치 제출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사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사고 당시 전남 화순에서 광주로 운행 중이던 60대 버스 운전기사는 신호대기를 하는 사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